마침내 지난 주말 코로나19 화이자 백신에 대해 보건당국의 긴급 사용 승인이 떨어지면서 전 미국으로 대대적인 백신 수송 작전이 시작된 가운데 오늘 뉴욕에서 첫 백신 접종자가 탄생했습니다. 백신 접종이 시작된 미국, 하지만 수개월은 지나야 모두가 접종이 될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우려 또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뉴욕킨스의 한 병원에서 흑인 간호사 샌드라 린제이가 미국 최초로 코로나19의 화이자사 백신을 접종받았습니다. 그녀가 받은 백신은 뉴욕주가 1차 확보한 17만의 투여분증 첫 번째로 그녀는 희망과 안도를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백신 접종은 지난 1월 20일 첫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11개월 만입니다. 미국 내 50개 주와 주요 대도시 5곳, 연방기관 등 오늘 하루만 화이자 백신은 모두 145곳으로 배송됐습니다. 또 오늘부터 코로나 대응 최전선의 의료진들과 병원 직원들은 최종 1순위로 접종을 받기 시작했는데요. 또 다른 백신 우선순위인 장기 요양 거주자들은 다음 주부터 백신 접종이 이뤄지게 됩니다. 문제는 미국이 확보한 백신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데 있습니다. 올 연말까지는 2천만 회분, 이에 화이자사도 미국 내 백신 1억 회분의 공급을 논의하기 시작했는데요. 이제 백악관 코랄 백신 초고속 작전팀의 솔라의 최고 책임자도 내년 3월까지 미국인 3억 3천만 명 중 1억 명이 접종을 받도록 하고 5월이나 6월쯤 집단 면역 형성을 위해 접종률을 75에서 80%까지 달성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자칫 미국은 백신 확보량이 부족해 이제 내년 봄에 백신 절벽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폴리티코즈의 보도도 나왔는데요.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과 주요 행정부 직원들 그리고 고위 당국자들이 백신 접종을 우선받을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특혜 파장이 일자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이렇게 밝혔습니다. 백악관 직원들은 특별히 필요하지 않는 이상 백신을 상대적으로 늦게 맞을 계획이라며 본인 또한 당장 접종 계획이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코로나 백신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 생각입니다. 이제 백신에 대한 인식 또한 많이 높아지고 있어 오늘 나온 조사 발표를 보면 현재 미국 내 10명 중 8명은 백신 접종을 하겠다는 것으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 갈수록 백신 접종 쪽으로 여론이 기울고 있지만 여전히 상당수가 좀 더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ABC 뉴스와 입소수가 백신 접종과 관련된 새로운 여론조사 결과를 오늘 발표했습니다. 오늘 발표된 바에 따르면 미국인 10명 중 8명은 백신 접종을 받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조사 대상자의 40%가 가능한 빨리 백신 접종을 받을 것이라고 답한 반면 44%는 접종을 받을 때까지 잠시 기다릴 예정이라고 답했습니다. 또한 18살 이상 29살 미만 젊은 층을 보면 약 20%가 백신 접종을 하지 않겠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접종을 하겠다고 답한 나머지 80% 중 50%는 당장 접종하기보다는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도 여론조사 결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공화당 지지자의 경우 26%가 절대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답한 반면 민주당 쪽 지지자는 6%, 무소속은 14%로 나타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코로나19 백신이 유례없이 초고속으로 개발돼 아직도 그 안전성과 효능에 대한 우려가 크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는 이제 2억 5천만 달러를 들여 TV와 라디오, SNS 상 등을 통해 코로나 백신을 맞아달라며 백신 홍보전을 펼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아멘